야, 유경아! 다 뛰어놔! 이제 그만. 자리에서 상대로 오세요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 그거 지금까지 네가 끌고 왔잖아. 네가 씹어먹어. 잘근잘근. 화이팅! 그럼 장윤석 검사의 욕망을 한번 이용해 보시죠. 이거 지금 죽 써서 겟 수 있는 겁니다! 백날 리바다에서 연호반 만들면 뭐해요? 결국 이렇게 됐고 몰랐어요? 또 간다. 또 간다. 계속 걸어간다고요!